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그 예비된 다락방으로 그 열둘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깁니다 그 가록 유다까지 열둘입니다 그 열두 제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야 이거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록 유다가 이 말을 들을 때 상득했을 것입니다